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6월 18일 6월 평가원 여러분들 시험치는 날 이제 밤 10시 이제 좀 넘어가고 있네요. 자, 시험지 입수해서 풀고 나서 이제 곧바로 여러분들 해설강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문제 난이도 점수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여러분들 오랜만에 학교 가서 학교 가자마자 중간고사 보고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마스크 쓰고 에어컨도 빵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시험을 치렀을 거라고 보여줘요. 고생 많으셨어요. 올해 여러분들 이제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어쨌든 예년과는 좀 다른 컨디션에서 여러분들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뭐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라는 전제로 했을 때 뭐 수능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치러야 될지도 모르니까 예행 연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그냥 시험 보고 나서 던져버렸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점수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느냐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 자체로도 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들 지금 이거 강의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들은 분명히 대박 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 자 기도도 드리게요. 5초간 기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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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총평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차근차근. 물론 문제가 많이 좀 쉬웠기 때문에 자세히까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1번부터 20번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정치를 바라보는 갑의 병의 관점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뭐 학문적으로 보면은 국가현상설과 그 다음에 집단현상설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정치의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좁은 의미다. 그 다음에 이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이다. 이제 이렇게 의미 말하죠. 그죠. 자 그 관련된 문제고 지금 역대 수능에서 한 4년 정도는 지금 계속해서 수능이든 평가원이든 1번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지금 교사가 질문한 게 뭐냐면 꼭 국가기관이 아니라 학교 은행에서 교복 결정하는 것도 그 회의하는 것도 정치장 물어봤더니 갑은 그렇대요. 그럼 갑은 아 집단현상설 쪽이구나 아 요게 요게 갑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로는 아니래요. 의로는 정치권력 정치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는 국가 고유의 활동만이 정치이다. 그러니까 의로의 경우는 이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볼게요. 자 그러면 1번 갑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나는 정치현상 설명이 적합하지 않다. 갑의 경우는요. 집단현상설 넓은 의미에 따르면 국가 이전에 나타나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대립과 갈등을 설명 가능한 거지. 그런데 의로는 설명을 못해요. 왜 국가가 있어야 정치를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아니라 갑은 적합하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2번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1번 선지나 2번 선지나 맨날 나오는 건데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현상 설명에 적합한 것은 갑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갑의 관점이 가에 갑의 관점이 동의합니다가 들어가면 그럼 병도 집단현상설이나 넓은 의미가 되겠죠. 병은 소수 통치 엘리트에 의해서만 정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국가현상설이나 좁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죠. 그렇죠? 여기서 조심할 게 소수의 통치 엘리트들의 통치 행위도 정치이다. 라고 하면 이해도 되는 거야. 국가현상설에서는 소수의 통치 엘리트들의 행위만이 정치이다. 그런데 집단현상설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 소수의 통치 엘리트들이 하는 것도 정치다라고 본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좀 조심해야 돼. 의해서만 그랬으니까 이건 국가현상설 좁은 의미로 갔어야 되니까 어울리지 않고요. 4번. 가에 우리 관점이 동의합니다가 만약에 들어가 봐요. 우리 관점이 동의합니다 그러면 국가현상설 즉 좁은 의미의 정치 쪽이 되겠죠. 그러면 병원 노동조합이 새로운 규정을 정하기 위해 회사 내에서 회의하는 것을 정치로 보지 않게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갑의 관점은 모두 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대통령의 국무위의 주제를 정치라고 한다. 그렇죠. 지금 3번 선지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거예요.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 이거예요. 공통점. 이 공통점이 시험 문제에서 정답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개념반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둘의 공통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공무원들. 이게 선출직 공무원이든 아니면은 항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그냥 고시 합격해서 하는 공무원이든 간에 이 공무원들의 활동을 이것을 정치로 본다라는 거. 을은 이것만 정치다라고 보는 거고 갑은 이것도 정치다라고 보는 거고 어쨌든 간에 공통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제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도 매우 쉽네요 사실. 거기 보니까 그 헌법 52조 내용을 보면은 이게 정부도 법안 낼 수 있다고 나왔잖아. 그럼 이건 의원내각제 요소지로 따라서 A는 의원내각제다. 자 B의 경우는 B의 경우는 B의 요소가 나타난 헌법조항으로서 뭐가 써있냐 했더니 법률안 거부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요소죠. A와 B가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A에서 의회 의원 강요 겸직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의원 겸직은 의원내각제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2번 의회의 상권 행정부 수반이 갖는 의회의 상권은 의원내각제에만 있어요. 따라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것은 대통령제 요소다. 그렇죠. 만약에 의원내각제다. 그러면 국가원수하고 행정부 수반은 동일 인물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제라면 대통령이 국가원수 and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67조 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서 선출한다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의원내각제의 요소이냐라는 건데요. 이게 일단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다고 써 있어요.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다. 그러면 대통령제의 요소입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가지 않고 나에 들어갔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63조 1항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권 해임을 대통령이 건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회가 갖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이 있죠. 이거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의 요소니까 나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정답 2번이 아 2번 2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다만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내용 정리 잘 돼 있는 분들한테는 되게 쉬운데 그동안에는 주로 그동안에는 의원내각제의 요소들을 물어봤어요. 우리 헌법상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많이 물어봤다면 올해 개정된 정치화법 교과서에서는 따로 의원내각제의 요소 말고 대통령제의 요소도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반영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 구분에 관해서는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2번은요. 기존의 문제의 내용들과는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의원내각제의 요소뿐만 아니라 대통령제의 요소 분류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거는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